출시는 했지만 예상이 없어 몸으로 뛰며 만든 광고! 헬스마니아 이상존 대리가 5년간 회사를 설득해 드디어 출시인의 스킨가드 플러스 블랙! 어디 한번 뛰어봐라! 궁극의 쫀쫀 핸드! 러닝마니아 이상존 대리! 물집에? 뚜아! 클라이밍마니아 이상존 대리! 쓸린데? 뚜아! 크로스피 마니아 이상존 대리! 긁힌 데? 뚜아! 자전거 마니아 이상존 대리! 상체! 뚜아! 축구 마니아 이상존 대리! 그 아침대 뚜아! 물과 땀에 강하다! 움직임에 강하다! 스포츠에 강하다! 스포츠맨은 역시 블랙! 강약중강량으로 움직여도 끝도 없는 극강의 쫀쫀 핸드! 블랙마니아 이상존 대리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스킨가드 플러스 블랙! 약국에서 디몰에서 편의점에서 만나요? 스포츠가 지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말플